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강화도 조약을 갖고 교과서에 무엇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파악해서 나누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가 제9관 자유무역에 관한 부분 이거는 조금 짧습니다 교과서에 이거 다 실린 건 아닌데 일부 교과서에 양국 국민은 각자 임의로 무역을 하며 양국 관리는 조금도 이에 관여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고 해서 일본 상인들이 계양장에 와서 무역을 할 때 조선인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저들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우리 조선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 구간을 보면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은 이상 피차의 백성들은 각자 임의로 무역하되 양국 관리들은 조금도 간여할 수 없으며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자유무역인데 또 제한하거나 막을 수도 없다 혹시 양국 상인들이 값을 속여 팔거나 대차료, 건물 임대료 이런 것을 물지 않은 등의 일이 있을 경우 양국 관리는 포탈한 해당 상인을 가차없이 잡아서 부채를 갚게 한다 처벌 조항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뒷부분입니다 단 양국 정부는 대신 갚을 수 없다 양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서 갚아줄 필요는 없다 이 전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자유무역을 하도록 보장을 해주되 위법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응당한 벌을 내리고 그 대신 양국 정부가 손해난 데 대해서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요 그런데 이것이 또 주권침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제 구간은 결국 자유무장을 보장하는 것이고 또 불법행위 시에는 해당 상인에게 또 갚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그 다음에 양국 정부는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주는 것이고 그 대신 갚도록 하는 것 갚아주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권침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런 겁니다 그러면 구간을 한 번 더 정리정돈 하시고 그러니까 구간은 결국은 개항장에 와서 양국 상인들은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그 대신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잡아다가 바로 거기에 대한 상응한 돈을 갚거나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고 대신 양국 정부에서 그 상인들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돈을 갚아주거나 이렇지는 않는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참 우리 김병헌 소장님 모시고 역사 바로잡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까지 마쳤고 광고 하나 하고 다음 여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김병헌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방송이 국사TV입니다 국사TV니까 대문자로 써야 된답니다 국사TV 들어가셔서 꼭 구독해 주시고 더 많은 컨텐츠가 보관되어 있다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사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